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이마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6장 16절에서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6장 전체를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바벨론의 왕 메대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로운 제국을 세웠지만 이전 바벨론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의 왕들처럼 다니엘의 지혜를 그는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고령의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전역을 책임진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총리들 중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다니엘이 마음에 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전역을 책임질 단독 총리로 삼아야겠다 마음을 다짐합니다 왕의 일환 뜻 앞에 나머지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다니엘은 굴러온 돌 아니 어쩌면 굴러온 돌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포로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왕이 총회하고 모든 신하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그를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세우려 하니 그 다른 신하들 특별히 나머지 그 두 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이 유일한 총리가 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다양한 각도로 다니엘에 대하여 뒷조사를 해봅니다 하지만 도무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흠잡을 것 없이 깨끗한 그런 다니엘을 대하면서 이 나머지 두 총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유일한 총리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매우 음흉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야외 신앙을 이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맘수무강하옵소서 나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알아보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신하들의 달콤한 계략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왕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을 벌하자는 그 의견은 새롭게 직위한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자 또 방법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 신하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온 날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열지 않고 닫은 채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우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실함과 성실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다른 신하들의 계획대로 그 꼬임에 넘어간 왕의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일이 닥칠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멈출 수가 없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다짐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또한 더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믿음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 1장 8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소년 시절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자신의 뜻을 밝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소년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왕의 음식을 내어주게 되었었는데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은 쉽게 말해 채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채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어쩌면 그들은 그 성장기 때 필요한 영양소를 온전히 공급하지 못할 뿐더러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무언가 칙칙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그 좋은 음식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식만을 먹겠다 환관장에게 고집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1장 15절에서와 같이 이러한 결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지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상황을 몰랐던 바가 아니었지만 그 위협, 그 위기,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그보다 더욱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그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음식으로 더욱 아름다운 용모와 윤택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다니엘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무엇이든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가 붙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되자 이때 도리어 근심하고 안절부절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가장 아꼈었던 사람 바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처하게 될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안절부절 근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말미야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다니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해가 질 때까지 깊은 고민을 해보았지만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는 다니엘이 죽게 될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이처럼 다니엘의 모습과 다리오 왕의 모습이 상반되듯이 크나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같이 사자굴로 찾아간 다리오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다니엘을 부르며 이처럼 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다리오가 누구를 의지하여 다니엘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니엘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리오 왕 역시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니엘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에는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근심하며 염려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크나큰 근심, 크나큰 문제가 그의 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리오 왕의 이러한 모습이 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의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곤 있지만 어디선가 내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위축되고 혹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안절부절하며 당장의 문제에 쩔쩔매는 모습이 행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위기 정말로 사자굴로 던져졌었던 이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새벽에도 한번 예화로 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한 아이가 하루는 아빠와 길을 가고 있는데 며칠 전 자기를 괴롭혔었던 동네 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번에 저 형이 나 때렸어 그 아들은 무엇을 바라며 아빠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 형을 아빠가 한번 된통 혼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그 형을 불러서 혼을 내기는커녕 아무런 반응조차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아들이 와서 일러서 데리고 나간 것도 아니고 며칠씩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서 이제와 그 아이에게 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그 형 쪽으로 냅다 뛰어가더니 옛날에 흔히 말하는 이단 역차기로 그 형에게 날라차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동네 형 어쩌면 그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형에게 매를 맞으면서 그 형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을 그 형이었지만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그 형보다 크고 아빠가 그 형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하고 어른이다라는 것을 그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동네 형에게 보였던 작은 아들의 당찬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앞에 다가온 문제들 앞에 내가 혼자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감당해낼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이 형에게 직접 달려가 발차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 앞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리오 왕의 애타는 소리를 들은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을 향하여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다리오 왕의 부름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왕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라를 먼저 아뢰기보다는 왕에게 먼저 그의 안녕을 구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며 왕이 나를 총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어떠한 작은 해도 왕에게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했는가 2절 끝에 보면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의로움과 결백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의 뜻이 뭐였습니까 총리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2절에 이르러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나는 처음 왕이 나를 총리로 세웠던 왕의 뜻을 따라서 왕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 바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온전히 겸비하며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 상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먹었던 음식만으로 다른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번에는 사자굴에 떨어져 먹음감이 될 수도 있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또다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위협하는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 사자굴보다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인 두 총리와 고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 뜨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단순히 다니엘을 사자굴로 해서 건져주신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게끔 모략하였었던 그 모든 자들을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더불어 처단하고 그 모든 문제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그 문제의 근본들 원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물리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행함으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저 그냥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을 열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행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온전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온 그 문제보다도 더욱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 수없이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도 때때로 세상 앞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일에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실을 결단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끝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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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